안녕하세요. 경제의 거주연담자 기워서입니다. 오늘 키포인클래스 김상윤 박사님과 두 번째 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산업별로 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조업에 대한 관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제조업에 있어서의 영향,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 영향력을 점검하기 전에 우리가 최근에 제조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가장 근시에 끊어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뉴노말이라는 어떤 시대, 이런 시대적 흐름이 많이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뉴노말의 어떤 새로운 표준이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라는 것이 결국 금융산업에서 촉발된 위기이다 보니까 각 국가들은 아, 이게 실물 경제를 자지우지하는 것은 제조업이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고용과 직결이 되고 또한 생산기지라는 우리가 실체가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많은 영역의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선진국의 국가산업경제체제라든지 선진국 기업들에 대한 중심도가 높았는데 선진국들이 제조업을 우리가 다시 가져가야 되겠구나. 어떤 제조업에 대한 영역도 좀 키워야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뉴노말이라는 것이 다양한 경제 방식이나 산업체제들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 제조업에서 특히 그런 포인트를 둘 수가 있었습니다. 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된 어떤 금융위기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선진국들이 제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리쇼어링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리쇼어링 말 그대로 해외에 노동력이 싼 국가로 나가 있던 생산기지들 자국 기업의 생산기지들을 다시 자국으로 컴백시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생산기지 들어와라 한다고 기업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산기지가 그런 국가에 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노동비가 싸고 다양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들은 이런 혜택을 주죠. 세제 혜택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력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리쇼어링에 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G라는 회사가 멕시코에 있는 냉장고를 만드는 생산 공장을 다시 미국 자국으로 옮긴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전거 업체죠. 프랑스의 아톰이라는 회사가 동유럽으로 나가 있던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옮긴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한두 개의 기업이 아니고요. 2008년 이후에 쭉 추세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통계를 좀 봤더니 그런 리쇼어링을 하는 기업들의 통계를 쭉 보니까 첨단 제조 영역일수록 오히려 리쇼어링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해석일까 제가 좀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은 최근에 4차 사전혁명 디지털 기술이 생산 환경에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스마트 공장이라는 부분이 있죠.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력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 AI, 빅데이터 혹은 정말 최첨단의 자동화된 스마트화된 공정체제를 갖춰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노동력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생산 공장이 가능, 구축이 가능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첨단 산업일수록 리쇼어링 비율이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첨단 산업 영역이 그런 기술들을 접목하기가 더 용이하다. 그리고 그 기술로 인한 노동력 대체를 더 빨리 체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첨단 산업 기업이 오히려 선진국으로 많이 생산 기지를 자국으로 옮기고 있다는 사례는 좀 특이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현상이 제가 듣기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밸류체인상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영역을 자국이 아닌 노동력이 저렴한 나라로 보내는 건데 그래서 제조를 외국으로 보내왔던 그런 일이 있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특히 2015년 이후로 리쇼어링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장이 스마트하이즈 되면서 노동력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리쇼어링이 더 본격화된 것이다. 글로벌 제조업에 상당한 그런 변화가 있었다. 변화가 있어 왔는데 코로나19가 더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뜻인 건가요? 그렇죠. 코로나19라는 것이 지난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의료보건산업의 생산이라는 것 마스크 생산, 의료기기 생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국 내의 공급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계기가 됐고 그게 좀 더 확산이 되면 다양한 제조 영역에서 우리가 자국 내에서 뭔가 수요 공급 체계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비상 상황에서 특히나 위력을 발휘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선진국이 정말로 고부가 영역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고부가 영역만의 산업을 영위할 것이 아니라 골고루 다양한 저부가 고부가 중부가 할 것 없이 골고루 산업들이 자국 내에서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다양한 어떤 우리가 위기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해당되는 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까지 이런 기조가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뉴노말이라고 하는 제조업의 리쇼어링, 다양한 첨단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어떤 흐름과 맞물려가지고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이제 코로나19가 준 그런 영향들 중에서 어쨌든 주변국의 글로벌 밸류체인상에서 일부가 그 공정이 외국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병목 공정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것에 대한 뭔가 대응책을 만들기 위한 그런 대응책으로서 리쇼어링이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 같다. 또 한 가지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그 제조 명역에서 중요한 어떤 흐름, 변화 흐름 중의 하나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매스 프로덕션이라고 그랬죠. 소품종 대량 생산. 그러니까 정말 몇 가지 안 되는 종류의 제품을 찍어내듯이 값싸게 생산을 하면은 소비자들은 그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과거 20세기 후반에 제조업의 흐름이 이제 어떤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였다면은 최근에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다품종 소량 생산, 혹은 다품종 중량 생산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소비자가 운동화를 하나 사더라도 기성 운동화, 기성 제품 중에 하나 골라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금색 어떤 끈을 원한다. 그러면 금색 끈으로 맞춰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유일한 운동화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시장인데요. 이게 최근에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소비자의 니즈가 생산 환경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 환경이 구축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제조기업들은 몇 가지 소품종, 단일 제품을 값싸게 생산하는 것보다 다양한 수요에 맞추는 어떤 생산 방식으로 지금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리쇼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산 기지가 해외에 나가 있으면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장, 소비자의 수요를 빠르게 반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산 기지가 자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 프랑스의 패션 산업이 유명한데 어떤 옷을 해외에서 생산을 하다가 자국 내의 생산 기지가 들어오게 되면 빠르게 일어나는 변화, 수요의 변화, 그 다음에 어떤 니즈의 변화들을 생산 기지에 빠르게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과 가깝다는 논리겠죠. 그래서 어떤 혁신적인 소비자의 니즈나 어떤 시장의 변화를 민감하게 빠르게 반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리쇼링이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리쇼링이 가속화되는 그런 제조업의 변화 이게 결국은 글로벌 분업 구조 이 자체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 글로벌 밸류체인상의 뭔가 공급사슬에 참여하고 있던 그런 기업들에게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20세기 우리가 전반을 지배했던 제조업의 사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효율이었습니다. 효율. 효율이라는 것이 값싸게 원자재를 수급받아서 값싸게 어떤 조립을 해가지고 어떤 다른 전세계 시장에 유통을 시켜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고부가 영역에 집중을 했죠. 예를 들면 원천 기술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기획 같은 거는 선진국에서 하고 조립 생산 단순 공정 조립 생산들은 이제 개도국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효율이라는 거죠. 그렇게 글로벌 분업 구조를 만들어 왔던 거죠. 그게 이제 20세기에 전반적으로 지배했던 제조업의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가치입니다. 가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치로 가고 있다. 가치로의 전환이라는 걸 말씀하셨죠. 오늘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어쨌든 효율에서 가치로 글로벌 공급사슬 자체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코로나19의 충격이 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런 흐름이 계속 있어 오던 건데 없던 게 아니라 쭉 지난 2008년, 2000년대 들어와서 쭉 있어 오던 변화인데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아, 이게 실체가 있는 어떤 우리 그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겠다. 예를 들면은 제조기업들 입장에서 이렇죠. 아, 내가 공급 어떤 수급처, 그러니까 공급을 받고 이제 시장에 파는 어떤 수급처를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에 맡겨서 우리가 우리의 영역만을 담당을 했는데 기존의 수급처들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면 원자재 납품하는 기업들이 해당 권역 내에서만 납품을 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수급 구조 자체가 상당히 권역화되고 자국 중심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조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수급처를 다변화할지 혹은 권역 내에 조금 더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다품종의 어떤 소량 생산 체제로 변화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기회를 많이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된다고 볼까요? 아니면 위협이 된다고 볼까요? 둘 다 영향 요인이 있겠죠. 그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좀 크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역량이라든지 혹은 의료 종사자들의 역량으로 상당히 빠르게 대처하고 잘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해외 국가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신뢰의 어떤 저변에는 정보의 투명성이라든지 기업이나 정책 자체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신뢰를 갖게 되는 배경에는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네. 정보의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기업 자체의 어떤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이 제조기업들의 향후에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기회를 찾아야 되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첨단 산업 첨단 제조업 쪽으로 상당히 신뢰가 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또 위상이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어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자체를 상당히 첨단 영역으로 조금 더 전환시키거나 혹은 어떤 새로운 수급처를 발굴할 때도 다양한 영역에서의 신규 혁신 서비스 영역들과 연계시켜서 성장시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많은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해서 칭송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고도화 전략을 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제조업에게 또 글로벌 밸류체인상에 여러 변화를 지금 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제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기회도 있고 위협도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기업들이 좀 대응을 해나가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지금 현재가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을 상당히 이제 힘든 시기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변화의 어떤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를 좀 빨리 가져가야 된다. 네, 빨리 가져가야 된다는 거고 또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영위하고 있던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접목했을 때 어떤 영역으로 조금 더 고부가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수급처를 어떻게 다변화할 수 있을지 단일 수급 체계로는 이제는 힘들다라는 걸 기업들이 깨닫고 있거든요. 다양한 수급처의 좀 다변화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안정성, 비즈니스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비롯되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좀 더 부각되는 산업들 예를 들면 언택트 서비스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제조업 영역에서는 우리가 첨단 산업 영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위기이자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영역에서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또 우리 국가 경제의 어떤 위기 상황을 좀 많이 모멸하고 좀 이런 기업들의 대응으로서 위기 상황을 또 상쇄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들 어떤 변화가 있고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꼭 키 포인트로서 가져가면서 대응 방안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시죠. 지금 다른 모든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위기 뒤에는 기회가 오죠. 우리가 코로나19를 그래도 가장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국가인 것처럼 기업들도 이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다면 오히려 다른 기업들, 경쟁, 다른 국가의 경쟁 기업들보다 한 발 앞서서 새로운 기회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깨알 제안까지 해주시면서 도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